젊을 때는 좀 아껴 가면서 이렇게 사시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욜로, 욜로 지금 유행이 좀 지난 것 같긴 한데 근데 유튜브 올라오는 그 사람들 얘기 보면 욜로처럼 비슷하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꼭 20대, 30대 때 여행을 안 가면 그 뒤로 못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퇴사하고 사평 내고 해외에 나와서 유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분들한테 막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돈 벌고 나와서 40대 때부터 돌아도 늦지 않는다. 그 얘기를 좀 해보고 해주고 싶어요. 20대 때 나와가지고 여행 유튜브 대부분 망하고 99% 망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한국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가 않아요. 경력도 단절돼 있고 한국은 그렇게 공백 있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지 않는 나라예요. 저희가 만약에 지금 퇴사한 지 4년이 넘었는데 다시 돌아가잖아요? 뭐 있겠어요? 없지? 아무것도 없지? 뭐 일할 필요도 없고 생각도 없지만 그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젊을 땐 정말 미친 짓이 이렇게 해가지고 세팅 다 해놓고 나와라. 뭐 아파트를 사서 월세 줘서 여행을 하든 간에 뭔가 경제적인 기반을 만들어 놓고 나왔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꼰대가 될 거겠죠. 우리나라도 또 그게 안 좋은 것 같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 거로 가지고 꼰대 마인드다. 이렇게 막 치유부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MJ들이 미래가 없다는 느낌도 많이 들고 개중에 성공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끼가 많은 애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 보고 임진은 다 저래. 다 끼가 넘쳐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거든. 지금은 주식하기가 굉장히 쉬운 세상이 됐어요. 제가 처음 주식을 시작할 때쯤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같이 투자. 이게 뭐냐면 정말 저평가된 주식들을 이지합듯이 막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 2년, 3년, 5년 이렇게 같이 기다렸다가 이제 빵 터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정리해서 이제 뭐랄까 과실을 따먹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는 종목을 잘 찾기. 두 번째로는 인내하기. 그리고 왜냐하면 왜냐하면 사자마자 일단은 빠지거든. 우린 저점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음고생을 한 몇 년 동안 하는 거지. 그 주식을 사가지고. 근데 또 차곡차곡 사서 단가를 낮추기도 하고. 어차피 이 주식은 싼 주식이니까. 진짜 종목 잘못 사가지고 아니면 타이밍은 잘못 맞춰가지고 샀다가 암 걸리는 사례가 정말 부지기수예요. 근데 요즘은 주식하기 되게 쉬워진 게 종목 패킹에 그렇게 막 신경 안 써도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미국 주식들 이런 거 사서 놔두면은 알아서 올라가잖아요. 돈 복사? 돈 복사 되잖아요. 빅테크만 사서 가더라도 돈은 번단 말이에요. 다섯 배, 열 배 막 가잖아요. 예전에 그런 거 하려면 코스피에서는 코스닥 같은데 가가지고 급등주 막 가고 상하가 따라잡기, 올라타기, 상다잡기 뭐 이런 거 막 했어야 됐는데 지금 뭐 미국 주식 보고 쓰면 걔네들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다섯 배, 열 배 가는데. 진짜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주식하기가 되게 쉬운 세상이 됐어. 물론 이제 조건은 미국 주식이죠. 한국 주식들은 장투하면은 대체를 막 하는 것 같아요. 우량주, 블루칩 이런 것들, 포스코니, 현대중공업이니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요즘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예전 10년 차트 보세요. 장투하면 기본적으로 10년인데 걔네들 움직이는 거, 화장품 주식도 그렇고 많잖아요. 그 우량주가 우리나라에 있긴 한 건가. 뭐 특정 종목 몇 개 빼고 유행 타는 주식들이 되게 많은 것 같고 딱 코스피의 대표 종목들하고 그 나스닥의 대표 종목들 이렇게 차트를 한번 보세요. 어떨지. 제가 볼 때는 저 한울 위로 날아가고 있는 게 나스닥이고 우리나라는 여기 이렇게 뭐 카카오, 네이버, 뭐 NHM 이런 애들? 이런 애들도 제가 차트 안 본 지는 진짜 오래됐는데 아마 얘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트렌디한 주식이야. 트렌드야 트렌드. 근데 미국은 장기 상향으로 쭉 가잖아. 그게 좀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한국 시장은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대표적인 얘기가 그렇게 작년에 떠들던 배터리 주의였잖아요. 저 배터리 하지 말라고 그 얘기했다가 결국 중국이 다 제조업을 먹는다. 그 얘기했다가 엄청 작년에 욕 많이 먹었어요. 그 누구냐. 그 배터리 아저씨 추종자들이 달아났는데 앞으로 엄청나게 달아났는데 지금 그분들 한부도 안 계세요. 저한테 약풀리라는 상태. 올해 하나도 없어. 올해 하나도. 그리고 작년에 레벨업인가 붐업인가 한다고 하잖아요. 코스피라든가 코스닥에. 근데 그 효과가 지금 있습니까? 저 그거 관제로 그렇게 주식시장을 부양시킨 거는 글로벌리 일본에 조금 글래 올라왔는데 그거는 약간 환율이 엄청나게 깨었으니까 외국에서 자금비를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외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간 거지. 달러 환산을 볼 때는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니에요. 일본 주식이. 관제로 뭔가를 주식시장을 올리는 거는 안 됩니다. 안 돼.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들은 주저알기 되게 우습게 알고 사기도 많고 부침도 심하고 제가 여의도에서 4년 동안 있었는데 5번 출구 앞에서 바로 옆에 저기 있잖아요. 한국거래소 KRX. 4월달 5월달 되면 머리 이렇게 묶고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노조가 아니에요. 노조가 아니라 노조도 가끔 있는데 노조가 아니고 개미들 있죠. 개미들. 상장 폐지된 기업들의 개미들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들. 그 사람들이 계속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나와가지고. 왜 KRX 너네가 우리 기업 좀만 기다리면 되는데 왜 상패시키냐. 그래서 하루아침에 알거지로 만들어놨냐. 뭐 이렇게 플래카드 같은 거 막 붙여놓고 그런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나라 시장은 진짜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와. 여러분들이 뭐 금투세니 뭐 뭐 한다고 하잖아요. 뭐 뭐더라. 뭐 코스피 종목들 코스닥 종목들 차익에 대해서 과세한다. 뭐 그런 얘기하는데 어차피 저는 일단은 찬성을 해요. 왜냐면 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는 늘 있어 왔어요. 모든 산업 모든 분야에서 다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특혜를 주고 있는 데가 저는 코스피 코스닥 쪽에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그 과세한 거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10억 이상 20억 이상 이거 대출제 걸리긴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허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1년에 한국 주식 투자자들 몇 프로가 수익을 내겠어요. 그걸 또 이제 꾸준히 유지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돈의 힘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부자되고 수익을 낼 수는 있단 말이에요. 또 그 사람들은 주식을 잘하니까 그렇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주식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과세한 건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게 아니면 너무 특례지. 특혜 특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한 해 동안 세수 펑크되는 게 60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쌓이면 지금 인기가 한 2년 남았나? 그게 또 120조 되고 130조 되고 이러면 국가 재정 견전성이 파탄이네. 파탄. 어떻게든 뭐라도 해가지고 메꿔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해 들거든요. 그래야 우리 자식들 저는 자식이 없지만 차세대들한테 덜 미안한 거죠. 그래서 고스피 코스닥보다는 미국 주식 하시고 그냥 미국 주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부터 사가지고 분산해가지고 싹 깔아놓으면 돼요.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메탈기 이런 게 있어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면 좀 더 많이 벌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떤 종목을 사는 거에 있어서도 윌리엄 오닐 책 읽으면 종목 피킹에 대한 어떤 주식도 사야 되는지 아주 일목요원하게 잘 나와 있어요. 특히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시장에 대한 타이밍은 코스톨런이라든가 하워드 막스의 책을 읽으면서 또 감을 잡을 수도 있고 정석대로 하시면 돼요. 정석대로 조바심 내지 말고 끈기있게 한번 가보시라고 하나의 전략을 쭉 밀고 가시는 거죠. 현금을 갖고 와서 폭락해서 하든 아니면 죽을 때까지 그냥 내 자식한테 물려준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막 갖고 가든 팔지 않고 이렇게 많이 알려진 정석된 플레이를 하시면 어떻게든 돈을 벌어요. 주식시장에서 요즘 제가 몸이 안 좋으니까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약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늘 건강에 대한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도 건강 채널을 많이 봐요. 어르신들 하듯이 건강 채널을 진짜 열심히 듣는데 운전하면서 듣고 평소에도 듣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모두 다 의사들이 하는 그런 채널이 물론 의사들도 약 파는 그런 사람도 있긴 한데 그런 거랑 좀 거리가 있는 사람들 위주로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노화라든가 염증 이런 주제들을 많이 보고 피부에 대한 것도 당연히 많이 보고 특히 저는 이제 통증 통풍 수치가 좀 높은 편이에요. 일반인은 3배거든요. 직장 다닐 때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확 올라간 것 같아요. 그 전에 입사하기 전에는 아주 깨끗했었는데 직업병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저는 맥주를 잘 안 마셔요. 영상에서 보시겠지만 술을 잘 안 하잖아요. 바로 이제 요소수치 확 올라가는 거죠. 열심히 그래서 요즘에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어머니가 그 단톡방 저희 여동생이랑 제가 있는 단톡방에다가 한때 진짜 열심히 그 건강 유튜브라든가 TV 그런 거 사진 찍어가지고 캡처해가지고 보내줬거든요. 그 누구한테 받았는지 본인이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거를 저랑 여동생은 진짜 싫어했어요. 그만 보내라고. 보면 어떤 내용들이면 당근이라든가 오이라든가 음식을 어떻게 조절해서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 되게 많았는데 그때는 정말 그게 너무 싫었는데 지금 제가 그걸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하도 그런 것들 많이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건강을 지키는데 있어서는 정석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소식하고 야채 많이 먹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리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되게 간단한 것들이에요. 건강을 지키는 것들이 운동 또 주기적으로 열심히 하고 딱 정해져 있어.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패스트푸드 많이 먹지 말고 음식 조절하는 얘기 식단 조절하는 얘기죠. 제 채널 구독자분의 50%가 45세 이상이거든요. 아마 그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를 이해를 하실 거예요. 공감하실 거예요.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되게 정석적인 플레이다. 근데 마찬가지로 주식도 그래요. 주식도. 돈 잘 벌고 영업이익률 높고 그리고 유식하게 말해서 업종 지배력이 있고 이런 기업들 마진 높은 기업들 이런 주식들 사면 돼요. 되게 정석적인 플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종목들을 썰틴 애플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들이 어떤 종목들을 사고 파는지 보유 현황들을 잘 보여주잖아요. 그게 시기적으로는 조금 과거 얘기이긴 한데 어떤 철학을 갖고 어떤 주식들을 사는지에 대해서 벤치마크적으로 정돈할 수 있단 말이에요. 되게 좋은 세상이 됐어요. 주식하기. 돈 벌기 정말 좋은 세상이 된 거죠. 종목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필요 없어. 나랑 스타일이 비슷한 어떤 사람들을 카피해서 쭉 따라가서 성공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30권 커리큘럼에서도 그렇게 성공한 케이스들을 두 분은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버핏 엄청나게 따라가고 카피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건강을 지키는 데도 정석적인 플레이가 있고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정석적인 플레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강도 놓치고 주식도 망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꼼꼼히 생각해 보세요. 왜 정해진 룰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까? 왜 시키는 대로 안 하고 깡통치 하십니까? 왜 건강을 버리시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정석대로 가세요. 지금까지 인생을 가라로 살았거나 AM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한번 FM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딱 종이에다가 글을 적어보세요. 어떻게 사야 될지 반성문이든 결의문이든 한번 써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식도 잡고 건강도 잡고 할 수 있을까. 제가 거의 한 시간 반 동안 얘기를 했는데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도 이제 9월달 증시에 대한 우려가 되게 많아요. 제 23년 경험상 보면 신기하게도 바람이 좀 차가워짐 이상하게 시장이 좀 이상해진다. 이런 스산한 기분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아마 8월 중순 지나고 말쯤 되면 바람이 좀 뜨거웠던 공기가 좀 가라앉잖아요. 밤낮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써머랠리가 끝나고 나서 꼭 9월달 10월달 가을에 확 꼬꾸라지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올려놓고 때린 거죠. 그래서 와 9월에 또 뭐 이런 게 아닌가 계속 어딘가 스테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게 언제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9월달은 조금 이상한 달이긴 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9월 중순까지는 피부병 항생제를 먹으면 낫겠죠. 나오면 그때부터 칠레 북쪽의 아타카마 사막부터 다시 우슈아에까지 5천 킬로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우슈아에야가 여기는 겨울이거든요. 겨울이다 보니까 눈이 막 쌓여있어서 운전하는 데도 되게 힘들고 땅이 얼거나 녹아서 진흙타임이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천천히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여기 쌀타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3일째 있고 열흘까지 있어 보려고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영상도 밀린 것도 만들고 이제 아르헨티나 영상 바로 올라갈 거예요. 파라가이 영상 다음에 중단을 시켜놓고 아르헨티나 영상도 올릴 건데 아르헨티나 는 물가가 너무 많이 변하는 나라잖아요. 1년에 90%씩 100%씩 300%씩 변하는 나라다 보니까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들이 다 옛날 영상들이에요.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 오면 지폐 한 절 한 번 하면 지폐 2억 글씩 받는다고 하는데 이미 5월 3일부터 비싼 고액권이 생겼어요. 만폐수자 생겨가지고 그거는 다 옛날 얘기인데 다 이거 자랑하고 있더라고 5월 이전의 영상들이에요. 대부분 유명 유튜버들이든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든 그리고 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적지성을 생각하게 되면 제가 영상 올라간 거랑 지금 현재 여행하는 거랑 갭 차이가 1년이거든요. 작년 이맘때 여행하고 있는 게 파라가이 과테말라 영상인데 지금 아르헨티나 여행을 내년 1년 뒤에 올린다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르헨티나 영상부터 올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상은 쉬면서 열심히 만들어야죠. 그래서 12월 1일날 한국으로 기국하는 비행기를 탈 때쯤 되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생각에는. 그래서 제 자산도 좀 늘어나고 제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의 자산도 늘어나서 홀가분한 상황에서 추수를 하고 그렇게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 지인들도 국내 각지에 있다 보니까 한번 어떻게 보면 투어 비슷하게 하게 될 것 같아요. 다섯 개 큰 도시 위주로 해가지고 지방 한번 싹 돌면서 지방에서 뵙고 그런 일도 간단하게 뵙고 그런 일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아무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진지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유튜브로 거의 엔터화된 그런 정보들을 소비하고 또 이거면 충분하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아니면 시중에 트렌디한 책들 배터리 관련된 책들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거 몇 개의 책 보고 인스타 한번 인증샷 올려주고 페북이라든가 그러면서 내가 성장했다라고 유식해졌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고 그래서 가슴이 웅장해져가지고 주식을 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주식도 주식인데 일단 주식을 대하는 나 자신에 대한 공부가 더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식이라는 게 하나의 불같은 존재거든요. 불은 문명을 확 올려준 그런 효과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그 이뤄진 문명을 확 불로 태워버리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식을 잘하면 3대가 빌어먹을 수도 있는 거고 버핏처럼 근데 또 안 돼가지고 탕진을 해서 그냥 다 망해버리는 그런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죠. 그게 더 훨씬 많죠. 사실 증권사 직원 중에서도 종종 있습니다. 이 불을 대한 자세 이 주식을 대한 자세에 대해서 나 자신의 그 자세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세요. 한번 고민해보시고 그러려면 유튜브를 보신 것보다는 책을 보시라고 제가 딱 그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는 책입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고 절차 탕망하시고 황골 탈퇴하시고 그리고 청추러람 까지 아니겠지만 거의 구류들의 발톱에 낀 때까지 만 이라도 어떻게 되시면 엄청나게 큰 불을 이루지 않으실까요? 적어도 천억 부자가 되지 않을까? 진짜 제가 여러분한테 희망을 하나 드린다면 버핏이라든가 먼 것 같은 사람들도 하루에 500페이지씩 책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의 99%가 만 50세 이후에 읽어진 게 바로 버핏이고 지금은 99.99 되겠죠. 근래 많이 올라왔으니까 더 그 버크셀서위가 1조 달러 클럽에 가입을 했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일단 주식을 하기 전에 나 자아에 대한 공부부터 미리 선행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다들 성공 투자하시고요. 쇼미더머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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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